그니까 그 배움이 있어요 운돌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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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돌아 아냐 아냐 맑음님 아냐 아냐 운돌 아니야? 아닌데? 애볼리 있어 애볼리 있어 애볼리 있어 우와! 사람이 어딨어? 이거 좀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이 이건 뭐예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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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은 유튜브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후부터 설명을 좀 드려봅시다 식목일 맞이해서 나무 심기, 쓰레기 줍기에서 그린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 같아요 이 공방에 참여를 하게 되어가지고 영광스럽게 여자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여자들은 식목일 기르기 싫대요 여기 지금 워낙 큰 분들도 많이 옵니다 지금 앞에 감수트닝 걸어가고 계신데 거기서 인사를 가미드릴 수가 없어서 뒤에서 몰래 따라가고 있을 뿐이고요 아... 다 왔다 다 왔다 잠깐만 카람이 있다 저기 야 반갑다 너무 반갑다 너 이거 쓰레기 줍으러 온 복잡이 맞아? 쓰레기 줍으러 온 복잡이 맞아? 쓰레기 줍으러 온 복잡이 맞아? 아... 다행이다 아니... 나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편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버스하니 보이니? 굉장히 너버스한데? 아... 바나나가세요 맛있 많이 보네요 잘 활용하세요 네 우리는 아마... 이... 내구정은... 네 내장님 될 때 이런 분위기였던 거 같은데 표창장 맞는다 휴가증 맞는다 그래요 네 형 어때? 연대장님한테 휴가증 맞는 사람 같아 자연스러웠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응 눈물이... 눈을 안 깜빡겨가지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일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니까요 일하러 오고 죄송한데 저 나무빛 잠깐만 조그려 앉아주시겠어요? 하하하하 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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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무릎까지밖에 안 나와 무서운해서 걸어쓰지마 네 잘 틀려요 저게 기간이 5명이였서 아... 아... 팀원 소개를 잠깐 정식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나이순으로 쓸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노땅을 맡고 있습니다 젤땅을 맡고 있고요 소이지 홍탁쿠르 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조장을 맡고 있고 완화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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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와빌리지 크루의 원우고라고 하고요 네 아무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엔터 유은입니다 자격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도맑음이고요 여기 다 오빠 언니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인 식무기 행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무기를 기념해서 또 초목을 가꾸는 행사로써 스트리머들에게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라는 취지로 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별 OX 퀴즈를 할 거고요 OX 퀴즈에 대한 주제는 환경과 관련된 것들로 조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OWO 그러면 저희 이제 조별로 한 번 포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 번 행사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새로운 분들이랑 친해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odes 문접 Oh 패널 아 네 저도 뭐 이적생으로써 또 작은 기분 조정이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지구의 환경 도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은 종이류로 배출이 가능하다. 영수증은 이쪽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단체로 대거 탈탈이 좀 웃을 것 같은데. 재질이 달라. 정답은 X입니다. 수박, 고구마, 양배추, 귤 껍질은 음식물류로 분리배출된다. 음식물이야 음식물이야 음식물이야. 뭐 있으라고? 나 먹을 수 있어. 야야야야. 뭐가 알겠는데? 정답은 X입니다. 엄마 맞잖아. 야 맞잖아. 내가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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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잖아. 바니워시 등이 담긴 통과 성빙기는 한 번에 배출하는 지구. 한 번이라도 빼서 버리는 게 난 안 돼. 한번 결정해보세요. 야 살림해 주세요. 오케이. 진짜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혼자 남았는데 있을거야? mies이 그냥 막 정답은 X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반대로만 갈게요. 금요컵에 뚜껑과 빨대는 모두 플라스틱에 포함된다. 2, 2, 3, 2, 2, 2, 3, 2, 2, 3, 2, 3, 3, 4, 3, 4, 3. 만약 이번에 틀리면 부서야. 1, 2, 4, 3, 4, 3, 4, 3, 3, 3, 4, 4, 4, 5, 6, 7, 7, 9, 8, 8. 정답은 X입니다. 오오오오아 아니 죄송한데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구 학경 파괴 범위 주범 아니에요? 한 planting 통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지구를 사랑하세요 boats 브러셔 셋이에요 보통 쓰레기를 버려도 가생이 쪽에 버리지 안쪽까지 버리진 않아요 가생이 쪽에 버리시나봐요? 그치 여기가 노다집니다 제가 보기에 오 그러지 쓰레기를 1번 쓰레기 쪽에 버리는데? 저 일단 쓰레기를 모으는게 관건이에요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주변에 캔 있으면 두고 가실 거예요? 원호야 어린 친구들한테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성이 한번 해줘 이거 나도 찍어줘 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 친구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거 막자 아니야 막자? 꽃이 진짜 예뻐 원호야 왜 나대? 미안 가만히 있어 죄송한데 장지수씨 사람 패러 가는 사람 아니죠? 뒤에서 휘두르면서 방송하고 안죽잖아요 지수가 또 시그니처가 지구 아닙니까?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4월 22일 생일이야? 아니 지구의 날이라고요 아니 이 새끼 꽃을 꺾어버리네? 아니 이거 다 귀여운 거다 넌 말해라 야 난 이를 꺾어버리려니까 그냥 넌 맘에 와 죄송한데 이건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악질이다 휘두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담배 피다가 탁탁 털고 VAR VAR 아 저 아닙니다 아 저 아니에요 와 여기 뭐야 여기 노다지야? 여기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피면서 여기 공방이죠 죄송합니다 공방이죠 흡연자의 심리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나요? 말씀하세요 저기 바로 앞에 통콩 쳐버린 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버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저기서 안 피고 여기서 피웠나 보죠 당연한 소리를 왜 말씀하시죠? 다섯 발자국 좀 어니까 예 아저씨 자소서 뵙네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탈의 문신과 표정과 생김새를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하고 사회봉사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이태원 맥도날드에서 봤어요 뭐라고요? 그래 진짜로 이태원 맥도날드 자주 갔어요? 아니 이태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조별로 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인당 한 7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당 7개? 아 아 나오시죠 지그재그로 해야 된다고 해요 아 아 저기 죄송한데 맑음님 이게 기울여서 흙에 너무 파묻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아 아니 부러뜨리면 어떡해 아니 아니 꽃대 너 카메라 들어 똑같애 내가 더 잘했어 어 진짜로? 아 원래 부러졌던 거예요 차라리 빼가지고 아니 묶지 말고 묶지 말고 왜? 아니 이거 부러졌어 예뻐 아니 아프잖아 아프잖아 네 뼈 뿐질렀는데 한 번 더 꺾어줄까? 소식이 없더라 할까요? 아니 아니 부러뜨린 김에 예쁘게 매듭 찍고 있던데 그니까 그 배움이 있어요 저거같아 운돌아 아니 아니야 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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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운돌아 아니야? 이볼리 있어 이볼리 있어 이볼리 있어 와 사람이 어딨어? 이거 좀 물어봐야 되는데 뭐예요? 갑충충해 해보려는데 일단 일일형 정도구요 아직 안잘한 친구들입니다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저희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벌칙 방송으로 먹긴 했었거든요 에? 아니 진짜 친구 실제로 먹어보면요 먹어보면요. 먹기 전에 아저씨 들어가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벌레 가지고 가세요. 짜네. 있으면 돼. 거기 있으면 돼. 맑음님 오늘 죽인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세요? 아 씹어놓으면 같이 씹어놓으면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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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헷갈려. 맑음님이야 맑음님. 맑음님.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하고 뭔가 식무호기를 좀 즐겨가지고 저도 이제 좀 이런 것도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 좀 친해졌나요? 아 진짜? 여러분들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다면 쓰레기를 주실 수 있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 완하네.